아우님 아우님 뭐예요? 자 이번엔 저쪽 있네 아우님 ziemlich 정말 다른 사람은 아니지? 오빠가 너가 내가 봤어... 아니... 아니... 잠시만 저기까지 어떻게 하지? 아 이쪽 못 올라가는데? 화살, 주라살 꼽을때도 없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구요 어 저기 멀꺼 있다 왜 이렇게 막 숨겨서 있단 말이야? 오케이 에이게! 1볼드 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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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드러워서 에이, 태태태 어? 아 저거 아닌데? 넌 저거 딴건데? 아냐아냐아냐 야 내려가봐 아니 니 내려가는건 못하니? 아니 아니 야 야 점프만 하지말고 어 여깄네요 여깄봐 그래갔자 삼골드야 야! 아니 이거 떴다고 떴 이거 떼었다고 죽으면 어떻게 해? 어 야 야 야 야 야 치사 빠스터 야 치사 빠스터 그거도 아니고 그지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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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두실려고 저기까지 내려가 그지지 그지 도둑이 아니라 도둑이 아니라 아 이게 대도에서 딱 그 딱 대도에서 그지 어 거즈왕 거즈왕으로 바꿔야겠는데? 아 아 아니 섹시 왜 돈이 네 아무도 못 봤지? 정하잖아요 Who is he? He's Orion He's one of the guys standing up against the Baron and sticking up for normal people like you and me Well, me anyway And he speaks a lot of sense, fucking rarity in this place He's down here helping the poor sods who have to gloom It's nice to see someone putting their money where their mouth is And, um 네... 진짜... 예... 디자인 잘했어 당신이 나한테 왜 그런구요? 그... 반지가 왜 필요한건데 아 잠깐만 반지라고 하는거 보니까 맨 처음 동영상에서 그 반지 책에다가 반지 맞추는 그게 있었는데 그 반지가 이 반지인가? 아 맞어 중세실때는 저런 의사는 저런 가면을 쓰고 있다던데 그 반지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네 역병이라고 했는데 얘... 얘... 턱하면 정신을 잃어버리네 와... 맞네 책하고 반지였죠 맨 처음에 그... 그게 그 반지로 시х은 일과 밤이 즐거운 일과 Are you? 이런 시각이 뭐하는지 형제계가 범죄의로 범죄가 대단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부인의 그 자꾸를 범죄는 사람은 봐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거 자르는건 아주 전문이에요 책하고 반지 그 다음에 이제 돌이겠는데 마지막은 마저 가면은 불이 없는데 전국을 좀 얻으려고 하는건가 에린 너의 얼굴을 아직 보이고 이 길은 더 모르는건가 엘? 에리네 영신처로 가서 정보를 좀 얻을려고 하는 건가? 아이 뭐야 이거 자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 이 새들이 새들이 지갑을 물고 오냐? 새도둑인가? 버즈시프 새들이 사람들의 지갑을 훔쳤다가 자기 둥지에 놓는거죠 어? 야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반짝거렸는데 여기서? 으흐씨 어? 아 돈 가져오게요? 아 정말? 돈 가져오도록 어어어 그럼 지시대를 세웠나보네 이쪽으로 그냥 가보죠 금방 우리의 발음을 듣고 우리밖의 발음을 듣고 누군가가 블랙톱을 충분히 주기할 수 있는 건가? 저..이..어떻게 올라가지? 어..이거 뭐 있는데? 또 떼가? 어 뭐야 이거? 뭔가 버튼이 있네? 이 버튼은 뭐지?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오.. 자아.. 아직 미션중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켜도 상관은 없긴 한데.. 미션중에 들키면 안되죠 아..또 또 또 도망가 자 거기다 온 것 같아요 야 안 집이 어디에 있는 거야 얘는 안 돼 집이 야 집 가기 정말 힘드네 아 아니군요 진짜 볶아요 어? 여기 사람을 괴롭히냐 이 나쁜 놈 이 뒷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뒤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무조건 안전한 곳이구나 몸 겹친거 봐라 저런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나보네 몸 겹쳤죠 일단 어떡하지 근데? 그나저나? 튀어나와야 되나? 튀어나와 구역구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군요 구역이 좀 많이 나눠져 있나봐 확실히 한 통에 넣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 그래픽 상태로 봤을 때 에어린이 집에서 구역을 불렀는데 내게 구역을 살펴봐 어? 저 할아버지 그때 그 할아버지잖아 그 마법 쓰는 할아버지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지? 뭐지? 가드들 되게 나쁘네 다.. 다 때리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뭐지? 뭔가 다른 사람은 다른 것 같으니? 잠깐만 내가 알게 내가 알게 너는 흘리龙고 왕관없어 흐흐흐 그냥